한글자막 by 한효정 인해의 마음을 흘려 끙감없이 해 질자니 비신날까는 소리 다그라미마 흐름통이 뭐 없을리마 추웠던 민경도 가져가 안심 아니면 못할 소리 서리로 아플 피래의 심정 이제 상상한 불구가 감자하는데 여자는 황금 꼬미언니 받을 정답 이제 넌 사랑을 하지 않네 물 한잔에 놀이나 불러 아픈 마음을 달래 아이시구나 치유하자 정답 가장 사랑아 참 사랑아 언니 가슴이 널지 못하네 사랑이 펼고서 드냐 정화하면 사랑이지 아슬살뜰이 천이 들면 고맙고 또 고치라 또 황금이 따로 있는가 또 짝꿍창 소리 나면 찰떡궁합이 어디드냐 요래저래 뜯어보면 공복제공칠 싹공이도 쓸 만한 게 있다 지휘왕을 만났으니 어머머리 밥돌이 되도록 신선하게 잘 살아오세요 어르시보다 정말 전매 엉갱이 흔들며 놀아보세요 city 울략 오늘은 멀었음 Rick 잉갱이 고맙고 엉갱이 종 이 공 잉갱이 é 날 불리 Por 소 소 세상 불량 살린 살이 요만 년은 넘넘하니 미친 감정 허급한 마음 미친다 이 세상에 우리 영아 다다다다다다 얼씨구나 저씨구나 기막히게 좋네 아니 흔들지는 못하려 같이 아싸 아싸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동일천하 동일천하 신시황은 악방금을 놓기 짓고 관리장상 사흥구에 육구 채우죠 살려달려 삼촌군여 시리한지 동양동여 부대기는 삼신산으로 보낸 불쌍약은 못구허고 소식조차 던절랬네 상부경계에 처하믄 그 내리구 대중하나 한방총봉이 이러다 우리 공격된 구름이 아님 얼굴이 헐려 얼씨구절씨구 기분이 좋아 아님 얼굴이 흔들지지요 스며두는 달빛 아흥을 달래고 묻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 지면 달빛이 살아나 던진 내가 금속에 아흥만 팔도 쌓였구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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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무엇이 그 무엇인가 보일 것이 안이 보이고 작게 떠들다 놓쳐져 나 혼자만이 고민하는지 이것이 어디가 사랑이냐 이것이구나 주시구나 주마 자자 좋구나 이것은 백년이뿐이로다